2020 미국의 선택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한국계는 모두 5명으로 2명 당선이 확정됐고 2명은 우세하며 1명은 밀리고 있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뉴저지주 3지역구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55%를 대표해 공화당 도전자를 무려 11포인트 차이로 압도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앤디 김 하원의원은 첫 당선보다 어렵다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다선의원의 길에 접어들고 워싱턴 연방 하원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38세인 앤디 김 하원의원은 2년 전 한인들이 거의 없는 뉴저지 지역구에서 현역 공화당 의원을 걷고 김창준 전 의원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10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마릴린 스티클랜드 당선인은 흑인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어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1명을 늘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명의 한인 여성 후보들이 근소한 차이나마 앞서고 있어 첫 번째 한인 여성 하원의원으로 탄생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년 전 당선 소감까지 밝혔다가 막판에 석패했던 캘리포니아 39선거구의 공화당 영김 후보는 숙적인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와의 대결에서 50.2% 대 49.8%로 앞서고 있으나 천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아직 승리를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후보도 50.3% 대 49.7%로 앞서고 있으나 2천 표 차이어서 당선을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또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당선이 확정되면 첫 번째 한인 여성 하원의원으로 워싱턴에 입성하게 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34선거구에서 도전장을 던졌던 데이빗 김 변호사는 47.4% 대 52.6%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0 선거에서 한인, 한국계 연방의원들이 추가되면서 한인들의 정치 파워를 크게 신장하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